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5월 상시 프로그램 독서아트를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대상이며 5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센터 내 배움교실에서 진행됩니다. 동화 읽기와 종이놀이를 함께하는 통합교육으로 요술항아리, 풍덩, 작은오리 슈젯의 가장 좋은 친구 등의 동화를 함께 읽고 체험활동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착순 10명을 모집하며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